왜 저쪽은 이 대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민주 진영에는요 일단 현직권인 대통령이 있어요 그쵸? 대통령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국권에게 40%가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있어요 거기에 이해찬이라는 친노친문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3번이나 만들고 4번째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민주당의 어른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에 어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분 오열되는 거예요 김종인이 나선다고 수습이 될까요? 아니죠 김종인은 또 저쪽에게 원제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 도우면서 뒤에서 완전 철새잖아요 2012년에는 박근혜 돕다가 2017년에는 문재인 돕다가 이번에는 또 저쪽에 갔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인정 못 받아요 김종인이라는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전두환 밑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쪽에서 뼈가 묻은 사람이라면 저쪽에서 어른 취급을 해주죠 근데 쟤는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4분 오열되고 후보들이 난립하고 만약에 불복을 하고 다른 다자대결로 갈 때 합쳐질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홍준표를 다독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청원이 합니까? 김무성이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쵸? 안철수가 빗나갈 때 김종인이 불러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파이어 그러면 본인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하면 할 말이 없거든 진짜 이게 되게 커요 저쪽의 어른이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들은 전부 감옥에 가 있고 그렇잖아요 전부 감옥에 가 있고 이재호? 이재호를 누가 존경합니까? 김무성이를 누가 존경합니까? 그렇다고 저쪽 전직 대통령 전두환을 찾아갑니까? 노태우를 찾아갑니까? 아무도 못 찾아가요 그쵸? 그래서 저쪽은 심각한 분열이 있을 때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정권교체의 여론은 높지만 이재명 후보의 당선율이 더 높게 나오게 하는 이 중에 큰 한 가지이기도 해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이 첫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광주에서 시작했죠 타이밍이 끝내주죠 윤석열은 호남에 상처를 줬을 때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 후보로 광주를 시작으로 봉하마을 등 갔다 오시고 내일은 드디어 여러분들 회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쵸? 어떤 게 있냐면 검찰이 여러분들 유동규를 배임 혐의로 기소를 못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검찰이 유동규를 뇌물죄로 기소했어요 그래서 아마 구속될 거예요 근데 왜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이나 이 새끼들이 왜 유동규 배임 빠졌다고 왜 난리를 치냐 유동규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면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여기저기서 돈 받았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근데 유동규가 배임이면 유동규의 상관인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민간 영역의 어떤 사업권의 이익 배분에 대해서 이재명 그 당시에 시장이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해서 배임 혐의를 유동규에서 뺀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 혐의를 물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개월 갖고 난리를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들 이럴수록 뭐 해야 되냐면 공수처를 지금 압박을 해야 돼요 공수처를 왜 압박을 해야 되냐면 지금 공수처에서 김웅과 손준성을 왜 소환하지 않고 있어요 빨리 소환해야 돼요 지금 MBC PD수처만 봐도 아니 손준성, 김웅 혐의가 드러났는데 공수처에서 빨리 소환을 해야지 소환해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 구속정책을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강제수사 들어가라 체포동의안 의결할 준비되어 있다 소경길 대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공수처가 지금 빨리 이 고발 사주 의혹 이거 의혹이 아니지 고발 사주 이거 빨리 김웅, 손준석, 정점식까지 빨리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제목 정권교체 여론이 여러분들 조중동이 만들어낸 거 맞고 부동산 민심이 나쁜 거 맞죠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교체의 민심이 높은 거 사실이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 가서 그냥 문재인 욕함은 정상 문재인 옹호함은 비정상 이런 사회가 돼 있어요 이거를 빨리 깨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샤이 진보를 만들어놨어요 샤이 민주당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주변 그렇죠 유튜브 밖을 벗어나서 밖에 나가면 민주당 잘한다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그러면 뭐지?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를 사회적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천천히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50%가 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선 확률이 더 높게 나와요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여러분들 왜 좀 이상하잖아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다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 거라는 확률이 당선 확률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권교체의 여론이 막 50% 60% 가면 국민의당에서 당선 확률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재명이 당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건 첫째 뭐냐 이재명은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재명은 합니다 어떤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후보가 자질과 능력 면에서 검증을 더 받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의해 어떤 검증을 받았어요? 모르거든요 홍준표를 하는 사람은 그냥 정치인으로서 검증은 받았지만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사람들이 힘들 때 과연 홍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경남도지사 할 때 홍준표의 행정능력은 최악이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이재명 당선 가능성이 높냐 여기저기서 민주당은 욕하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왜 이재명은 민주당의 정권교체의 여론보다 이재명이 당선 가능성이 높냐 중도를 보셔야 돼요 즉 무당층 무당층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누가 가장 당선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29.4%가 이재명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2등이 윤석열 23.9% 홍준표가 23.1% 이게 왜 그러냐 정치를 잘 무당층이라는 것은 사실상 중도죠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당층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안 그래요? 자기가 정치를 잘 모르는데 누가 당선될 것 같냐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선될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게 여론에 그러니까 무당층이라는 사람은 대세의 흐름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인도 무당층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당층에서 거의 30%가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다라는 것은 무당층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이유는 무엇이냐 이재명 후보가 행정능력이나 자질능력 면에서 검증을 입이 더 많이 받았고 이재명이 해놓은 업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의 업적은 뭐예요? 추미애 장관 들이봤다가 정직 2개월 너는 원래 면직이 됐어야 되는데 정직 2개월이었어! 그거 괜히 지가 행정소송했다가 공수처에서 그걸 들여다봐서 자충수가 됐다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말을 씁니다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아 많이 듣죠?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한테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때 그 말이 저는 가장 화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하는 놈들이 정치를 몰라도 그렇지 차라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앞에서 얘기하면 저는 그 사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화나냐면 차라리 자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아 그건 당신의 선택이니까 인정을 하는데 정치를 모른다고 하면서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게 제일 화나가 화가 나요 차라리 누구를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지지한다 뭐 그놈이 그놈이다 저는 그런 말들이 가장 화가 나는데 이 무당층에서 이재명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재명에게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무슨 기대가 있어요 윤석열의 지지층은요 화풀이 지지층이 많아요 부동산에 대한 화풀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 대해서 조중동과 언론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지 않은 정부라는 거에 대한 화풀이 그렇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화풀이 2, 30대는 여성평등에 대한 화풀이 패미에 대한 화풀이 그런 게 그냥 문재인 정부의 반감이 들어서 그냥 윤석열이 윤석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항마를 보이니까 지지율이 높을 뿐이에요 근데 이재명에게는 화풀이 할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행정가의 이재명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오히려 기대가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수한 정책이나 여태까지 우리가 본 자칭 수구보수라는 세력들이 안보니 어떤 경제정치기니 지내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나라의 IMF를 빠뜨린 것도 한나라당이었고 그쵸? 나라의 국정을 파탄낸 것도 한나라당이었고 경제적인 무능 그리고 정치적인 무능 어떻게 보면 쟤네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이명박이가 윤호한 정치인이었어요 이명박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감옥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만한 게 없어요 단지 문재인 정부가 조중동에게 여태까지 5년 동안 짭들을 맞으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을 하면서 그게 데미지가 누적되고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이 치솟으면서 그거에 대한 사회적 허탈감 방감 그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지나고 나면 엄청난 일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화풀이로 윤석열의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쵸? 지난 9년간 무엇을 해놨냐고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이재명은 자질과 능력 면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중도층이 볼 때는 저 사람에게 더 믿음이 가는 것이다 두 번째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만 몰라 뭘 모르냐 여러분들 왜 조중동과 보수 세력들 수구 세력들이 왜 맨날 민주주의 민주주의 대깨문이라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작전 세력들을 투입해갖고 지지자들을 왜 갈라치게 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쵸?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서 왜 대깨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을 갈라치게 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있어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게 뭐냐면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가 타고 오면요 지지층 결집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민주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했다 중요한 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이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력보다 훨씬 세요 이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선이 넘어갈까 봐 위기감이 오면 어릴수록요 민주진영의 지지층의 결집력이 훨씬 세요 훨씬 세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우리가 정권을 잡고 그들과 동등하게 민주당이라는 70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싸울 수 있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민주당의 지지층의 결집도가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이번에 아마 더 그럴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는 사실상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의 어떤 자기가 응원하는 후보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상대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전체 민주 진영은 이재명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쪽은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될 경우에 원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지금 민주당만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분열되거나 갈라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의 갈라... 완전 분열은요 윤석열이의 등장과 동시에 사실상 박근혜 지지층은 분열이 났어요 박근혜 진영에서 저 새끼가 어디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새끼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진짜 조원진이나 태극기 부대에서 진짜 강선 태극기 부대는 윤석열을 용서 안 해요 윤석열을 용서 안 하고 그들은 이미 왜 홍준표가 여러분들 윤석열에게 여론조사에서 앞설 것 같아요 윤석열은 어느 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조중동도 왜 저렇게 윤석열에게 경고사인을 날려요 컨트롤이 안 되면 자기 주인도 물어뜯는 멍멍이 새끼인데 저거 저러다가 대통령 되면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그럼 조중동 때려잡겠다고 하면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조중동은 사실상 모험을 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중동은 모험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 성향과 같은 사람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조중동이 뭐하러 모험을 걸어요 자기 주인도 물어뜯던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한 번 배신했던 이미 자기네 박근혜를 구속시키면서 수급 보수에게는 괴멸에 가까운 치명타를 준 윤석열이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되면서 승승장구했던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는 누구야? 윤석열이야 딱 까먹고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출세한 거는 윤석열 아니야? 안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누구야? 윤석열이잖아 지방 대구지검에 있던 놈 올려다가 중앙지검장 맞추고 검찰총장 맞춘 놈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뒤청소 쳐갖고 나가갖고 지금 국민의힘에 힘 가있잖아 응? 민주진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자 국민의힘 박근혜 지지자들한테도 용서받지 못할 자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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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물갈이 해라 김건이 빠지게 해라 캠프 물갈이 해라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지층 결집한다 국민의힘이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TK의 전형적인 박근혜, 박정희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용서하고 화면에만 나오죠 TK에서도 환영받는 윤석열 그 이면에는 윤석열 죽이고 싶다는 박정희를 신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TK 가면 박정희, 유경수 사당이잖아요 걔네들은 진짜 박정희를 신으로 생각해요 그의 딸은 그냥 신의 딸이에요 자식이에요 용서 못한다 그래요 민주주의장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승승장구했던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을 뒤통수장 양쪽 이중배신자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진짜 TK 가면 박정희 대통령 사진 있는 박정희씨 사진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우리만 분열이 돼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 이미 저쪽은 윤석열의 등장 자체가 수구 보수의 괴멸과 분열의 시작이었다 제 말 일리가 있잖아요 아직도 박근혜 하면 절하고 눈물 흘리고 박정희 하면 탄신제하고 이르는 인간들이 아직도 수십만이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사람들이 30%야 그 30%에서 반은 윤석열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쪽도 엄청난 분열을 겪고 있어요 그러긴데 지지층 결집력도 원래는 민주주의가 훨씬 센데 그마저도 저쪽은 엄청난 분열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지만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은 것은 민주주의의 결집도가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결집도보다 훨씬 세고 결국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행정경험과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의 국정감사는 이재명 지사를 또 한 번 검증하는 계기가 됐고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언론에서 별다른 의혹이나 큰 건이 터진 것도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빈수레가 요란하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화만 키웠고 많은 사람들 기억에는 곽상도 아들의 50억이 많이 남아있다 주변에서 그러지 않아요?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하면 사람들이 그냥 50억 얘기부터예요 50억 그럼 뭐예요? 이미 프레임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다 원래 만약에 이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가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이재명이 연관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50억이라는 것은 바로 곽상도 그의 아들 퇴직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재명과는 무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용판이가 사람들 뇌리에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조폭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런 50억 클럽이나 50억 퇴직금에 대적할 만한 이재명의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조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하면 마피아 사람들이 마피아 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뭔가 마피아 하면 깜짝 놀라기 때문에 이재명 마피아를 끄집어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50억 클럽 50억 퇴직금에서 마피아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프레임에 전환을 시도했다가 역풍 맞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된다 은은은이까지 은은은이까지